자막 글쓰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나의 안녕하십니까. 언니 그렇게 하면 안돼. 깜짝 놀래켜줘야 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 엠버 언니가 조금 이따가 좀비처럼 나타나줄 거예요. ELUSA 그거 유행한다. 우리 망했어요. 우리 망했어요. 지금 부산 가고 있는데 부산이 어떻게 해요. 좀비 어떻게 해요. 그래요. 조비가 와요. 어떡해요. 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해도 되는데요? 해도 돼. 해도 돼요. 해도 돼. 나보다 앞으로가 머리 뜯잖아. 일단 여기는 서울역 차인데요. 홍유씨. 홍유씨가 있어요. 홍유씨 있어요. 뭐해. 고사는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홍유씨. 홍유씨. 다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안 듣고 있었어요. 아이쿠. 아이쿠. 여기 여기 여기가. 아이쿠. 우리 죽었어요. 어떡해요. 왔어요. 좀비가 와요. 간단하게 마실 거. 욕할 만한 거라도. 이게 큰 차이네. 뭐 하려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소용이 없어요. 좀비가 오니까. 나 아직 안 봤어. 좀비가 와요. 좀비가 와요? 좀비가 와요. 좀비가 와요. 명대사 한번 해줘. 뭐 있어? 뭐 뭐. 소리 지금. 마실 거. 소리. 다시 한 번. 시작. 엠버 좀비. 나 좀비야. 마이키 좀비야. 부서등에 꽂혔구만. 부서등에 꽂혔구만. 부서등. 무섭지 않아? 나 I'm not 좀비. OK? I'm 좀비야. I'm 좀비야. 비실로 들어갑니다. 나도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이제 오랜 장시간으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을 준비할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저는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엠버 언니. 질문이 있어. EDM에 대해서 EDM의 약자가 뭐야? 약자가. EDM. 일렉트로닉 뮤직. 그... 나한테. 댄스뮤직. 일렉트로닉 댄스뮤직 뭐야? 그런 것 같은데. 일렉트로닉 디지털 뮤직 아니야? 어. 뭐 아닌 것 같아. 그래? 한번 그냥 찾아볼까? 찾아볼까 한번? 일렉트로닉 댄스뮤직. 아. EDM의 약자는 일렉트로닉 댄스뮤직이래요. 언니, 원 발음으로 해 주세요. 일렉트로닉 댄스뮤직. 일렉트로닉 댄스뮤직. 일렉트로닉 댄스뮤직. 이즈오케이? 나 어때 발음해? Electronic Dance Music Not bad 엠버언니가 나패드라고 하면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면 엠버언니는 이 발음에 민감해가지고 발음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엠버언니랑 하면 발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면 Electronic Dance Music 이렇게 하면 엠버언니가 되게 혼나거든요 엠버언니처럼 Electronic Dance Music 이렇게 해줘야 나 나패드 이 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나 잘했어 나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되더라고 죄송합니다 잠을 많이 짜가지고 정신이 조금 빠진 것 같아 공연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무대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Electronic Dance Music 어떤 음악인지 이걸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EDM에 대해서 어 공유고 어 그 댄스는 없어? 그러고만 들어 아 근데 그 얘 Share 한다고 아 Share? 아 그래서 공유 선배님도 Share Share이야 공유 선배님 영어 이름이 Share야 어 그 장난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EDM 이렇게 Electronic Dance Music 장르 요새 또 많이 섞이니까 그렇지 막 이거 진짜 막 이게 이거 진짜 락이다 이런 게 없어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가 얘기하면서 이거 얘 끈치지 않고 있어 아니야 빨리 듣고 있어 예쁘게 들으려고 그냥 우리 그 그 K-POP 분위기랑 좀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그 자유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그치 약간 스테이지를 보는 사람도 안 보는 사람도 그치 스테이지보다는 음악을 자체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 클럽 공연 준비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점은 일단 나는 되게 퍼포먼스 비주의 공연을 많이 했었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원래 카메라 시간 쓰고 약간 표정 뭐 퍼포먼스 근데 여기는 진짜 그냥 아니야 엠버 루나야 루나 아메리 멤버는 근데 끊었어 지금 우리 부산행으로 출발해 추정 그럼 한 한 15분 후에 우리 다시 엄비 될 거야 아니요? 10분 후에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면 잔대 여러분 부산행 기차 타실 때 화장실 가야 돼 우리 이제 장기간 다이기 때문에 엄마 아니야? 내 프로야 내 프로야 이제 루나 엘파벳이랑 멘트 먹긴 다 엔버 겁니다 내 조작권까지 다 가져갔어 지금 종목이한테 알겠습니다 하나 둘 다 있으니까 야 니가 먼저 말거든 잘 왔어 알겠어요 그럼 가만히 가겠습니다 바이오 수상가자 만나요 아아!